그래도 부산에서 9시 반에 출발했는데 난 한참 기다렸다 아이가 아니 이거는 뭐 커피라도 사올까 갈까 말까 아 됐어 괜찮애 커피 파는데도 맞닿은 데가 없어 맞닿은 데 없지요 그죠 네 등장 벽소리 들리고 노래소리 들리는 우리들의 통캠으로 동기타 소리 들리고 손뼉소리 들리고 노래소리 들리는 우리들의 통캠은 통캠은 와 제가 끝까지 수많은 통캠 회원들 오브리 기타를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가르친 가운데 이 동요 책을 줬는데 동요 책 제일 앞에 보면 이 통캠송이라고 있거든요 통기타 캠프촌을 처음 제가 설립할 때 제가 조인민 장사 작곡으로 만든 노래인데 경쾌하고 괜찮습니다 할 노래가 그런데 이 노래를 멜로디 오브리 기타로 치운 사람이 이 분이 처음이에요 아침 9시 밤 부산에서 출발하신 우리 김보병 회원인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치는 거 보니까 오늘 두번째 방문이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세요 본인 그거를 비해서 얼굴 너무 나가면 안되니까 그런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리 한번 와봐요 음 자 통캠송 자 한번만 더 쳐 볼게요 통캠송 가까이 저기 뒤타보이지마요 G키로 지금 G키로 G키에 F형의 스케일로 치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F형 스케일로 멜로디를 좀 치거든요 한번 봐요 전주부터 다 다 다 티라라라란 시작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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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 동기타 소리 들으고 노래 소리 들리는 우리들의 통캠으로 한 번 더! 노래 들리는 성격 소리 들리는 노래 소리 들리는 우리들의 통캠으로 우리들의 통캠으로 우리들의 통캠으로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여기 통캠에 자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하고 가끔 카톡도 주고 받고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딱 왔을 때부터 벌써 성공 가능성이 이만큼 보였어요 오늘 오자마자 앓는 소리 좀 하고 뭐 걱정하는 소리 하는데 이 정도 지금 멜로디 칠 줄 알면요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인 점검하고 또 과제를 그 제가 주고 다시 부산으로 보낼 건데 한 번 봐요 이분이 기타를 친지도 잘 칩니다 그런데도 이 동료를 오랫동안 치고 있으면서 본인이 지금 선생이 뭔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겨움을 감당하면서 이걸 유행가나 대중가로 다 칠 줄 아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칠려고 끝까지 와서 선생한테 검사 마트로 부산에서 좀 와요 좀 차불골로 왔잖아요 부산에서 그죠? 근데 분명히 제가 100% 약속이 아니라 100% 제가 확신을 해요 기초를 하루라도 하면 더하면 더 할수록 더 다져지는데요 자 오늘 점검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돌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촬영 고맙습니다 촬영 고맙습니다 촬영 고맙습니다 46